여권하고 차용증이랑 필요한 서류들이에요. 걱정 마세요. 제가 이쪽으로는 도사니까. 이달 내로 일본으로 보낼 수 있죠? 최대한 빨리 보내겠지만 장담은 못해요. 요즘 단속이 워낙 심해서. 어쨌든 이 일이 잘못되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. 당연하죠. 약속만 지켜주세요.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내가 누구냐고?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. 일전에 몰라뵈서 실례했습니다. 모아 씨랑 무슨 사이예요? 시어머니예요. 물론 지금은 이혼했고. 더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에요. 그럼 당장 가서. 모아 데려오세요. 어서. 또 오셨네요. 언니 제 말이 맞죠? 장미라니까요. 그러네.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. 오랜만이야 장미야. 절 아세요? 알지 아주 잘. 우리 술집 에이스인데? 술집이라뇨? 빚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. 도망을 치면 쓰나. 무슨 소리라는 거죠? 사람 잘못 보셨어요. 우리 순정? 그래. 네 이름이야. 순정. 우린 장미라고 부르고. 자. 돈 갚아야지. 가자. 얼른 일해서 돈 갚아야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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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